오늘 할게. 헬로우 네이버 톱니다 보도록 하죠. 이 삽으로 써야 되는데, 누나? 여기있다. 어? 안녕. 할 수가 없네. 올라가, 올라가, 올라가. 뭐야, 여기? 이런 곳이 있었어? 잘하면 깰 수는 있겠네. 어? 어? 이게 뭐죠? 잠깐만요. 이거 맞아요? 이거는 뭐 해야 되는데? 어? 저기 위에 뭐 있는데? 오케이 됐다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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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는 뭐 있다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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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무슨 파쿠들이라고? 일단은 해봐야 되는거다. 해봐야. 어디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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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뭐 있다. 엄청난 시스템이 있을 줄이야. 2층 이정도면 다 뭔가 좋다. 1층으로 가볼께요. 아까 삽을 떨어트렸는데 다시 복구하자. 여기 뭐 두라고 돼있는데? 지팡이 같은 거 저기에다 두면 되나? 왠지 올라갈 수 있게 길을 만들어 놓나 싶었는데 진짜 가네? 진짜 갈 줄은 몰랐는데. 이렇게 다닐 수 있구나. 틀자 틀자. 왠지? 저기 위로 올라갈 수 있게 만들었네. 여기는 뒷문이네요. 나갔다 다시 나갔다. 이번엔 화장실이네? 여기 애 같은 게 있는데? 애는 어디다 쓰냐? 일단 넘어가 넘어가. 여기 잡는 거 아니야? 진짜? 아 나 진짜. 아 내 아이템. 지팡이가 필요하네. 지팡이가 필요하네. 아 여기다가 그걸 쓰는 거다. 저기 고기 있으니까 저거를 개한테 주면은 개가 저거 먹고 그 다음에 내가 삽을 쓰면 되는 거지. 털자. 어구로를 끌어놔야 된다는 건데. 어구로를 끌어놔야 된다는 건데. 아니야 이거 왜 날려. 어구로 끌어. 어구로를 끌어놔야 된다. 어구로를 끌어놔야 된다. 근데 어떻게 해? 행실 안 알려줘. 어구로를 끌어놔야 된다. 딱 이렇게 가야 돼. 아니 왜 안 돼 이거. 아 얼마나 많이 했는데 지금. 각을 잡았다가 들어갈 때가 있거든. 그때 가는 거야. 됐지. 가져갈 수 있다. 와. 드디어 하나 풀었다. 퍼즐. 아 요거요거요거. 지팡이를 저기 앞에다가 두는 거지. 여기요.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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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Q. 시구. 지금. 왠지. 오. 아. 우. 시구. 너를 여기다 너를 여기다 짠! 어? 여기 위에 뭐가 있다 여기 위에 올라갈 방법이 없을까? 이거 되려나? 안 될 것 같지? 이건 되겠지? 이렇게 위로 왔다 빠져서 이걸 열라는 것 같은데? 아닌 거 알고 저기 안에 뭔가가 있네 이렇게 찾아봐야 될 것 같고 계속 볼 거 없네 여기 뭐가 있는 건가? 이걸 막고 있으니까 떼고 열고 이걸 떼 이렇게 이거를 이제 아까 어디였냐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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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침대 떼어서 이렇게 가준 다음에 이거를 여기다가 두면 힌트가 있을 것 같은데? 힌트가 있을 것 같은데? 이렇게 숨겨진 곳이 나아 왔다 갔다 가져가 가져가 이걸 어디다 둬야 열리려나 이거 열렸다 네모난 거니까 여기다가 둬 그리고 나머지 음반 이게 문제라니까 지금 음반을 놓을 데가 없어 바로 오네 아잇 아 떨어져다 이건 있네 위에서 올려놔 여기 온다 온다 이 빨간색 숫자로 아까 체육이 왜 이렇게 왔나 했어 이 공이 이 공이 이 공이 이 공이 이 공이 이 공이 남자 집사2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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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둬야 되는 것 같고? 뭔가 음악과 관련된 그런 사람인가? 오 야야 갑자기 올라오면 어떡해 하.. 빡세다 그럼 여기까지는 했어? 근데 이거를 꽂을 데가 없다고 야 이거 내봐 야 이건 진짜 개요 점프 점프 저거를 쳐야 되나 봐 뭐 했지? 나 잘 못 봤거든? 저거를 쳐야 나오나 본데? 계속 붙여요 저거 어그로 끌어줄만한게 시계? 시계만큼 없겠지? 올라가지 말고 내려가 그래 그래 일단 내려가서 어.. 시계가 없나? 아 있다 있다 세 번 정도 한 다음에 세 번 정도 한 다음에 일단 내려가고 내려간 상태에서 딱 뽑아야 돼 세 번째로 세 번째로 지나가고 늑 세 번째로 노, 빨, 초, 파 너, 빨, 초, 파 어디가 꼬지? 여기 있다 올라가 올라가라는게 맞지? 올라가고 올라가 올라가 하나 얻었다 더 이상 얻을 거 없지 그리고 배 배라 설마 여기 여기가 놔야 돼 8691 8691이다 2층에 있냐 여기다 올리면 여기 내려온다 내려온다 8691 예? 그거 맞아? 에반데 이거 세모거든? 세모같이 생긴거 됐다 들어가 8, 6, 9, 1 세모! 됐다 가져가 문 열어 문 열어 합체 돌려 멈추는거야 맞게 멈추면 되지 않을까 됐다 여기가 열려있네 이게 뭐지? 뭐 열 즉 에? 이게 무슨 이게 뭐야 일루미나티도 아니고 무슨 이런게 있어 움직여 움직여 아우 렉 에바야 일단 박물관 그쪽 가면 되겠죠 이쪽 이쪽을 가면은 일단 통거야 빡세다 나한테 너무 빡세 고맙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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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 일단 고맙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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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밀 수동 남자 집사2. 이거다. 이거. 남자 집사2. 이거다. 이거. 남자 집사2. 렌치. 남자 집사2. 이런 거. 남자 집사2. 이렇게 됐다. 남자 집사2. 뭐지? 남자 집사2. 렌치. 남자 집사2. 렌치. 남자 집사2. 렌치. 남자 집사2. 렌치. 남자 집사2.를 못다주어야 되냐고. 어? 여기도 어디에 둬야 될 것 같은데? 여기도 어디에 둬? 이건 어디다 둬냐고? 나 하고 싶은 말 이겨났네 여기도 어디에 둬라고 여기도 어디에 둬라고 일단 눈치 봐서 해보자 이 책은 얻었기도 어디 있는데 어디에다 쓸만한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 티비가 왜 있는 걸까? 예전에 보니까 여기 막 위에서 조종할 수 있는 게 있었거든요 그것 좀 조종한 다음에 봐야겠어 생각해보니까 저거는 한 번도 안 봤어 이 책의 의미는 뭐냐 이 말이지 이 책의 의미는 뭐냐 이 말이지 아 이거 아니야 여기 말고 여기 올라가고 여기 올라가고 여기 올라가고 여기 올라가고 이러고 이러고 더 하면은 어떻게 변하는거지? 안 보이네 빡세다 게임 순간 막 이상하게 되는 줄 알았네 오오오 요거 혀가 나 안 가져가 곱머리 검진 곱머리라 여기 있네 곱머리 진짜 곱머리 곱머리 고기 희익 그럼 일단 TV에 뭔가가 있는 것 같거든 초반 상태로 해놓고 TV에 뭔가 나올 때까지 한 번 기다려 보자 이번엔 되려나? 안되네? 아 오늘 이렇게 헬로우 네이버 해봤고 뭔지 모르겠다네 재밌게 하셨던 구독과 좋아요 알림 버튼 눌러주세요 그러면 안녕 바이바이